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코로나가 아시아 쪽 많은 나라들에 이제 개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대회가 많아져서 매달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방송을 좀 뜨문뜨문하게 됐네요 오늘은 레더나 좀 하면서 실력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거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? 자 B급 적은 홀리포이즈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여기는 저글링도 안들어고 마구스이기 때문에 엉털인가라고? B급 적은 거한테? B급 적은 거한테 쓰기엔 좀 미안한데 아리야 안답게 되었다 아리에다 지을려고 하다가 다시 위에다 지을려고 하다가 다시 아리에다가 지을려고 하다가 아우 깨비 아 이거는 솔직히 주문한 사람이 나빴다 내가 대단했다 주문한 사람 나쁜 놈 엔장 세미지 자식아 아 이거 재밌겠네? 어 이거 재밌겠네? 아 이거 재밌겠네? 아 이거 재밌겠네? 아 이거 재밌겠네? 아.. 알았어 알았어 아..아..아..아..아.. 나가서 간다 맘에 맘에 망해지 맘 업고 글게 해지 부는 이렇게 부는 겁니다 가지고 들면 어? 어? 어?! 하 진짜 이걸 해보려는 게 나와버리네 어? 야 이거 투스타 하기 좋은 팩인데? 오케이 투스타를 다 버려봤어 야 이제 원팩인데 애가 스탑보트 계열로 갔다 이러고 이제 나한테 뒤집으면 돼 스탑보트 계열이 없대 아 진짜 재밌다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이거 소스지 아 이거 소스지 이거 소스지 아 이거 소스지 아 이거 소스지 아 이거 소스지 1,700대가 이기려고 하면 안되지 지금 이제 1,700, 1,800대 사이 만나니까 3연승 했으니까 이제 1,800대 후반에선 1,000대를 추고 만나겠지 그쵸? 딱이죠?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하는건 아니고 손쓰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무난하게... 우석으로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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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 여기 딱 무슨 이렇게 비가가서 뜨거구나. 아 야 여기 천불 때를 잘해 아 갈라놓기만 해 갈라놓기만 해 아무것도 안해야돼 갈라놓기만 해 오 겨어먹었다 잠깐 잠재둘서야 어떻게든 피워보겠네 야 뭐야 벌써 왔어 잘해줘게 예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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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그게 왜 가져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밖에 좀 해줘. 아니 한 번 뜨면 지켜놨냐. 아 진짜 두 분이 무궁머리에서 나온 거야. 진짜 무궁머리. 아니 한 번 뜨면 지켜놨어. 아니 한 번 뜨면 지켜놨어. 템트 줄여놔. 지금 줄일 때가 아닌데. 템트 줄였어. 아니 한 번 뜨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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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레이스야. 로봇도 쳐. 스캐란방이 없었어. 아니 한 번 뜨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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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멀다시가 내 거야. 아니 한 번 뜨면. 아니 한 번 뜨면. 네이스 지옥이야. 에이스 지옥이야. 이제 탱크 지옥이야. 공은 탱글 잡이 되는데. 태글 잡이 100점 더 미래 됐어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아 탱크 나갔을 때 거쳐 찌르르 들어와가지고 50분이나 했어 이걸? 수록이 빨라 한 개만 더 하면 배치고사는 끝나겠네 장기전 한 번 하면 이제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장기전 한 번 하면 일단 잠깐 쉬어줘야 되거든요 잠을 잘못 짜서 그런거 자 배치고사 마지막 개만 해볼까요? 야 이겼다 뭐지 이거? A에스나? A에 2100 S가 2300이었나? 아니 2250이었나? 가자 잘 받았어 진심으로 하지 너도 그러면 아 모든 승부에 진심이야 하하하하